오영웅 지사가 사실 대학생 시절에 초학생 회장까지 맡으면서 학생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이 소통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세우실 일인가 싶은데 김재웅 기자는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사생팬이기도 했었고 많은 관심 갖고 제주도지사니까요. 전 제주도지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전제로 한 대안들이 유출돼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잘 수렴이 되는지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에이스 세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한 해 정리하면서 올해 예측까지 좀 하는 건데 일단 지난 한 해를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기자가 네 개의 키워드를 일단 정리를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지난 2022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아 이거 그렇죠.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제주도에서는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니까. 원희룡 도정에서 오영훈 도정으로 넘어왔고요. 원희룡 전 지사의 대선 도전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무려 1년 가까이 도지사 공백 상태였었습니다. 도지사 직을 원희룡 전 지사가 일찍 사퇴해서 제주도가 보궐선거를 하고 또 도정 운영의 공백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해 주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왕 할 거니까? 공백 운영이 원체 길어지니까요. 제주 지역에. 1년 가까이. 그런데 역시나 였다 할까요. 원 전 지사님 휴가도 굉장히 사퇴 직전까지 알뜰하게 마지막에 벌어서 쓰시면서 대선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에 자주 가 계셨죠. 여하튼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이 되었고 당선은 6개월.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의 존재감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평가도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제2공항 이슈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이슈를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국토부가 끊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국토부가 어떻게 대응할 때에 그런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간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 도민이 뽑은 도지사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재웅 기자는 원희룡 전 지사 시절의 사생팬이기도 했었고. 많은 관심 갖고. 제주 도지사니까요. 전 제주 도지사니까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현 오영훈 도지사의 또 사생팬이 될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 기자로서 하는 거니까. 지난 지방선거 지금 키워드를 뽑으셨는데 또 어떤 점을 유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네. 진보정 그러니까 진보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좀 얼마나 좀 역량을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공고한 양당 거대 양당 체제에서 진보정당 정치인들의 활약을 좀 볼 수 있을까 봤는데 16년 만인가요. 진보정당 후보가 단 한 명도 도의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도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모두 성과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대 양당만의 축제가 된 선거판에서 진보정당 연대의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정인 어떤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고요. 그리고 진보정 진보정당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를 통해서 평가와 반성을 제대로 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진보정이 진보정당들이 어떻게 잘 반영해낼까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반성 잘 하고 있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 반성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움직임 보여줄 때도 됐거든요. 지금 6개월인가 7개월 지났고요. 그랬는데 아직 그런 모습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진보정당 제주도당 중에서 아직 sns조차 운영하지 않는 것도 보이거든요. 이 sns 도민들을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올해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역시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힘을 모아낼지 좀 오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진보진영 자체가 도의회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꽤 오랜만이긴 한데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제대로 키워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당분들 출연하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도 기획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주투데이에서 내가 먼저 해야죠.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는 바리케이드 소통입니다. 바리케이드랑 소통은 좀 상반된 단어 같은데 뭔지 감은 옵니다. 네. 여기 키워드 뉴스에서도 다뤄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적극 소통이었습니다. 네. 원희룡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불통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오영훈 당시 후보였을 당시 도민 곁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느 한 매체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했었는데요. 취임 후 6개월 과연 이 수식어가 유효한지 제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인수 시절에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회가 자주 열리는 도청 정문 쪽으로 창문이 있는 쪽으로 옮긴다.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옮겼죠. 그래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겠다. 그런 게 아닌가. 상징적인 의미지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서귀포시에도 집무실을 따로 또 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서귀포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더 듣겠다 해서.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소통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액션들이 도지사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영훈 지사가 보이는 모습이 과연 소통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얼마 전이었는데 도청 정문에 바리케이드가 등장해서 이거 한 10여 년 만에 등장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진이 잘못 올라온 줄 알았어요. 10년 전에 사진이 다시 온 줄 알고 그때가 아마 강정해군기지. 10년 전이. 네. 그때였었죠. 그런데 이게 관련된 일이 있었던 게 지난 11월 말에 지금 뜨거운 감자인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집회가 있었던 날인데 시민들이 도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걸 아예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비가 오던 날씨였는데요. 오영훈 지사가 갈등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풀어나가겠다는 거. 어디서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곳과 이런 얘기들이 좀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거기서 오지사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좀 갸우뚱하게 됐는데요. 오지사는 의견을 전하고 싶다면 면단 약속을 잡고 만남을 요청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입장을 밝히고 싶다면 도의회 도민카페나 도의회 기자실, 도청 기자실을 활용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오지 마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된 소통이라고 얘기되나? 소통만 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소통의 기준이 상당히 좀 엄격한데요. 오영훈 지사가 사실 대학생 시절에 초학생 회장까지 맡으면서 학생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소통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세우실 일인가 싶은데 지난 원희룡 도정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도정 때 도청 정문 들어서서 본청 현관계단에서 그 당시 제2공항 반대하던 시민사회단체가 점거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원희룡 도정에서는 계단에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점거시위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불통 도지사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문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한 겁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청광장은 시위공간이 되어서 안 된다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는데 그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면담 약속을 잡고 만남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 사전에 그렇게 조율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신청만 하면 다 만나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만나지 못한 시민단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통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지금 서울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진무신글에서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현 정부보다. 네.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최근에 오영훈 도정이 취재 동향을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도 산하 기관 모두에 취재 동향을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모든 부서에 뿌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취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취재에 응한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한 뒤 곧바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양식엔 기자 이름은 물론이고 취재 내용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요즘 괴롭힙니까? 기자들 중에서? 아니 이게 굉장히 좀 글쎄 보고는 예전에 구두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양식까지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조금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예민해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고라인이 도지사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라면 제가 뭐라도 한마디 했다가 이 다음날 제주도를 비판하는 기사가 떡 나온다. 그러면 그게 도지사까지한테 보고가 된다?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취재 기자의 전화를 피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경험을. 박솔 기자 바랄 줄 알아요. 지금 옆에서. 계속 조용히 있어. 내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취재를 하다가 기초자치단체 용역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구성되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어디로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밀을 고수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얘기할 수 없다가 아무튼 이유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이것도 못 밝히나 하고 있으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현장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좀 위축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 이 업무 지침 때문에 계속 다 사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알권리 침해 아니냐.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수단이 가장 소통하기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말은 보고지만 이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니냐. 두 분의 얘기시고. 그 지침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자들 쪽에서 어쨌든 한 목소리로 이걸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까지 냈고요. 그러자 오영훈 지사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갈등 사안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즉각 그 상황을 제주도청이 공유하자는 취지였는데 중간에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좀 오바해서 과잉으로 그런 운영 지침을 만든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보고라인이 도지사까지 이어진 이 운영 지침이 관계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만들고 제주도 모든부서에 그런 공문을 뿌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일곱 번째 키워드 누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초 도입 준비했는데요. 네. 기초 도입. 지방선거 치러졌으니 기초자치단체 논의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보니까 작년에 또 금물살을 탔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전에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다면 아예 이번 오영훈 도정은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해서 임기 말까지의 추진 로드맥까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입을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완 공약이긴 한데요. 네.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주민 투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제주형을 강조하면서 의회 기능과 집행부 기능을 통합한 기관 통합형 모델과 5개에서 6개 행정구역 9회 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용역도 들어가기 전에 뭐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으로 이름을 또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가 한 발짝 물러선 건데요.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초단체 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현행체제 유지라는 선택지가 다시 제기되면서 과거 논의 방식으로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또 반복. 지금 일단 입찰 공고가 지난달 27일에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유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수의계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건 뭐 워낙에 지금 진행 중이고고 그런데 좀 제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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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정리해봤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2023년 전망 하시는 부분들 한마디씩이라도 좀 들어볼까요 조수진 기자부터. 네. 네.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4.3 관련해서도 올해 전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4.3에 지금 나온 과제가 무엇일까 분명히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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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연결되는 내용으로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사실 말만 무성했고요. 이게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물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균형 발전 등을 전제로 한 대안들이 도출돼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잘 수렴이 되는지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다른 트랙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제주도는 특별법 제10조 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영웅 도정이 내년까지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특별법 개정이 불발되면 말짱 도루묵이죠. 국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각자의 시간에서 한 번씩 제대로 다루는 걸로 하고 김재훈 기자 나 그거 추사체로 써놓은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뭔 얘기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옆에 둘러보시면 옆에 가로수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로수고 제주도에서 이제 좀 제대로 자란 가로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내년 전망 정실마을 가로수끼리 어떻게 될까? 월정사 가는 길이죠. 네. 구실 잡법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진 그 거리가 원인용 오영훈 오영훈 지사가 15분 도시를 제대로 구현할지는 전 이 정실마을 길을 도로를 넓힐지 아닐지에 달려있다. 사실상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그리고 가로수가 풍성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정실마을 가로수길 도로 확장 공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원인용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송악산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 뉴 오션타운 매입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환경을 위한 그런 플랜을 가져간 건데 오영훈 지사는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또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매입은 원지사의 계획은 아니었었는데 결론이 이래저래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올해도 김 기자의 15분 도시 집착은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기자로서의 올바른 의식에 따른 집착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세 분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